5.3.2 저축법 저축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5.3.2 저축법이 되게 좋다고 봐요. 5.3.2. 네. 100만 원을 모았을 때 저축을 한다 치면 50 넣고 30 넣고 20 넣고 우리는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한 곳에 저축을 하다 보면 다 해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5.3.2 저축법은 20만 원짜리 하나만 깨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또 다시 해결하고 넣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든 1억을 빠르게 모으겠다 그러면 깔때기 저축법이죠. 그냥 한 곳에 몰아서 넣는 거죠. 한 곳에 몰아서 모든 돈을 내가 생기는 돈을 족족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투잡이 하고 싶어져요.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왜? 여기다 더 넣고 싶어서.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은 처음에는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점점 불려지죠. 그런데 저축으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축하는 습관을 해서 저축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저축액이 있다면 얘를 금융으로 옮겨 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금융으로 옮겨 타시면서 불리면 훨씬 1억이라는 돈을 좀 빠르게 모을 수 있어요. 저축이 아닌 혹시 경매로도 이렇게 1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 아들 케이스인데요. 먼저 종자동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천만 원을 만들어라고 주문을 했어요. 1년 동안 천만 원을 만들어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실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더 좋죠.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숫자가 매우 적고 그리고 매우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덜 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노동으로 해서 일단 만드시고요. 한 2년 걸리나요? 그러면 한 반은 쓰고 반은 저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물건으로 월세 받는 물건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쓰기 쉽거든요. 월세 한 50만 원, 6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 매달 한 3, 40만 원 남길 만한 물건, 종자동 2천만 원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매달 한 40만 원씩 계속 한 2년 정도 받은 그 돈도 쓰지 않고 잘 놓았다가 2년이 지나면 이런 물건들은 대개 고가에 팔진 못하고요.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사이즈가 늘리겠죠. 이거를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한 제 생각에 4년 내지 5년이면 내 근로소득과 합쳐서 한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뭐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단기 매매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려면 한 물건에 한 2천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5번 하면 1억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업으로 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전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동산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사업이든 아니면 급여든 가치를 좀 높이는 게, 몸값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돈을 부동산에 묻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는 부동산에 올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올린하셔야 되는 분들은 은퇴하시고 더 이상 나를 써줄 만한 그런 곳이 없으신데 전업으로 대박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이런 월세 소득을 만드시는 분들은 경매로 계속 낙찰도 받으시고 임대도 놓으시고 해서 평생 직업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매우 추천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좀 더 가치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되 모은 돈을 부동산에 묻어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이제 청년층이니까 청년들은 좋은 상품이 많잖아요. 전 청년이 아니라서 가입을 못하는데. 요즘 청년도약 계좌도 있고 최고 금리를 6%까지 주니까 진짜 많이 주네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우대금리가 붙는 거니까. 그리고 청년 주택들임, 청년 전용의 청약통장도 있고 이것도 4.5%래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드니까 들 수 있으면 드는 게 좋은데 이런 상품들이 이제 단점은 비교적 장기인 거죠. 그래서 청년도약도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잘 몰라요. 둘 다 청년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비교적 장기적인 상품을 내가 유지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실 힘들게 가서 들고 유지 못해서 깨일 바에는 저는 차라리 단기적인 상품부터 출발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나 토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 광고는. 말씀 안 상관없어요. 네. 돈 카카오나 토스로부터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보면 재밌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카카오에 한 달 적금이 있어요. 한 달 적금? 네. 한 달만 하는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날마다 해야 돼요. 가입 금액이 1,000원부터 3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일 3만 원씩 한다. 그렇죠. 그렇죠. 혹은 매일 1,000원씩 하셔도 되고 이 금액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원으로 가입을 했지만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한데 날마다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대금리가 붙어요. 그래서 한 달 만기가 되면 8%, 연 8% 그 금액의 8% 아닙니다. 연 8% 네. 연 8%까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만기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좀 재미있는 거죠. 이게 카카오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캐릭터가 이제 날마다 돈을 넣으면 좀 재미있는 1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재미있게 잘 서게 해 나가서. 네. 31층. 31일이니까 올라가면서 오늘은 카페, 다음 날은 세탁소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돈을 모으는 재미를 갖게 해주니까 아직 저축 습관이 잘 잡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런 좀 약간 저축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단기 상품들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면 우리가 또 날마다 생활비를 좀 아낀 걸 모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3만 원씩 한 달 동안 저축하면 원금이 93만 원이에요. 이자가 5,245원이 붙어요. 그래서 93만 5,245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쓰고 싶나요? 아니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예쁜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만들어야죠. 보태가지고. 한 달 동안 원금을 착실히 모으고 이자를 좀 더 받아서 거기에다가 내 돈을 더 보태서 100만 원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토스를 가시면 돼요. 토스는 또 재미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면 이자를 먼저 줘요. 원래 이자는 만기가 되면 세금 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스는 이자를 먼저 줘요. 제가 오늘 예금을 가입하면 오늘 바로 저한테 이자를 주더라고요. 이야, 완전 혁신이네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부터 재미있는 건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10억까지요? 네. 그러면 금액 한도가 거의 제한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죠. 누가 거기에 10억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10억을 하면 이자를 먼저 주면 그걸.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 이자 받고 다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 하면 이게 문제.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100만 원부터.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만들었어. 카카오 한 달 적금 모으고 내 돈 더 보태서 100만 원을 만들었어. 토스에 가서 그 100만 원으로 이자를 먼저 주는 그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바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를 주는데 원금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입 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이에요. 길게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3개월 하고 3개월 뒤에 또 할 수 있죠. 6개월 하고 6개월 뒤에 또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난 아직 체력이 안 되니까. 길게 유지할 체력이 안 되니까.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15.4% 소득세를 원래 떼잖아요. 이자는. 그걸 떼지 않고 먼저 줘요. 하긴 그게 이제 그렇구나. 네. 좋은 거예요. 어차피 조사무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떼지 않고 먼저 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에 넣어서 이자에 이자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4%를 뭔가 이득을 얻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원금을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저한테 줄 거잖아요. 그 원금에서 15.4%를 떼고 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가치를 감안을 하면 3개월, 6개월 먼저 받는 거니까. 좋죠. 좋죠. 그 금액을 크게 가입할수록 약간 유리하죠. 왜냐하면 큰 돈을 먼저 받아서 또 더 좋은 상품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럼 토스에 가서 이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재미? 이런 것도 소액이지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를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스스로가 찾아보시게 돼요. 나 또 뭐하지? 나 이번엔 어디 가입하지? 이런 걸 하시게 돼요. 그런데 앞에 이제 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쓰는 게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재미를 못 느끼시면 이게 이렇게 습관으로 넘어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약간 이런 재미있는 상품 이런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게 약간 혁신적이고 좀 재미있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먼저 재미를 붙여라.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한 상품들도 되게 많잖아요. 발행어음 같은 것들도 있고 이 발행어음은 예적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량한 그런 증권사만 이런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토스에서 준 이자를 또 내 돈 좀 더 보태가지고 가입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데서도 우리가 투자 가능한 채권 상품들을 보여줘요. 물론 카카오에서 가입하는 건 아니고 카카오에 연계된 증권사에서 이제 출시한 채권 상품들인데 그런 것들도 이자가 다 4% 중반대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셔가지고 조금씩 가입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